현대위아가 중국의 대규모 공작기계 전시장을 열고 중국 시장 확장에 나섰습니다. 현대위아가 지난 13일 중국 강소성 장가항에 위치한 강소법인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고성능 공작기계 라인업인 X시리즈를 비롯한 공작기계 16쪽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공작기계 딜러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24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공작기계 전시장을 최초로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위아는 올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공작기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 전시장을 열었는데요. 중국 고객들이 직접 공작기계를 살펴보고 실 가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교육공간을 마련해 기술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날 오픈하우스 행사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공작기계 생산 현장 투어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공작기계 제작 전 과정을 공개해 고객들이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 세미나를 통해 주요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과 세일즈 포인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리듐의 기능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의 제품을 넣은 세계입니다. 제작용품을 넣은 이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있다면, 이 제품을 넣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제품을 넣은 를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넣은 이 제품을 넣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대위원은 중국 내 현지 생산 공작기계의 기종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기종을 중국에 선제적으로 공급해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